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. 한이 쩔 보다 한 수 빨리 이겨야 됩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 마루요. 이렇게 장군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. 지금 마장이라 궁이 피할 수가 없죠? 4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차가 살짝 4를 노립니다. 그럼 이 4가 갈 데가 없어요. 지금 궁이 피할 수도 없고 4가 이렇게 가면요. 장군으로 바로 끝나죠? 4로 막을 수도 없고 막으면 때리니까요. 궁이 피할 수도 없고. 그래서 지금 이 4가 움직일 게 없죠? 그럼 쪼리락도 들어가야 되는데. 자 이거 때리면은요. 한 수 차이로 치게 됩니다. 그렇죠? 다시요. 마루 장군 쳐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이때 4를 걸으면은 이 4는 갈 데가 없습니다. 쪼리 들어오면은 한 수 차이로 끝나겠죠? 이렇게 장군 치면은 한이 이기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이 쪼보다 한 수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